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자, 학교를 왔더니 내일 시험이다 라고 담임선생님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실화한가? 마스크 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죠. 진짜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오늘 어제 학교 와가지고 오랜만에 고3이잖아. 고3이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 만나면서 복도에서 막 아아! 너 머리 어디서 잘났어? 예쁘다? 서로 부둥켜서 이야기도 하려고 했더니 안 돼, 안 돼. 사회적으로 좀 거리를 둬야지라고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렇게 친구들과 막 신나게 이야기를 떠들고 나면 에너지가 발산되니까 최대한 시험 보기 전날은 좀 입을 내려놓고 에너지를 다운시키면서 에너지 다운시키라는 걸 그렇게 집중하면서 시험도 이걸 폭발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캐스터 하나 찍었지만 낮밤 바뀌어있고 지금 잘 시간인데 아침부터 시험 봐? 언어, 국어? 눈에 안 들어와. 머리가 안 일으켜. 그리고 이제 4교시 사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사탐 보고 집에 왔더니 와 난리 난 거지. 현역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본 거라니까요. 시험을. 현역으로서 첫 번째 시험 봤더니 많은 선택자가 있는 생윤. 와 생윤 이제 뭐부터 틀렸냐면 10번 싱어. 랄랄라 나 노래 부르는 싱어. 근데 그건 아니고 싱어가 나를 괴롭힐 줄이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싱어. 결코라는 그 단어 잘 봤어요. 싱어는 항상 공리주니까 여지가 열린다니까. 래건하고 싱어가 둘 다 동물실험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래건은 동물실험 폐지론자라고 했죠. 폐지. 그리고 싱어 틀렸어요. 왈처, 왈처. 싱어, 왈처. 좀 비슷하네요. 왈처. 저 사람이 되지도 않는 짓을 지금. 여러분 힘드니까. 내가 이 짓이라도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애가 보면 날 보고 뭘 하겠어. 아빠가 먹고 사느라 정말 힘든 거 보거나 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왈처. 다원적 평등. 중요하다 했고. 노직 분배 파트. 그러니까 생유는 항상 고난도 파트가 자연과 윤리. 자연과 윤리에서 칸트. 주길롬의 칸트. 1단어부터 6단어까지 맨날 나오는 칸트. 동물의 권리. 그러니까 생유는 말장난이 아니라 꼼꼼히 읽으라니까. 자연과 윤리 틀렸어요. 칸트 틀렸어요. 생유 채점한 애들은 이제 고난도 문제 다 틀렸어. 등극 컷. 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3개 긋는 순간 시험지 구겨버리고 있는데. 3개가 아니라 2번 해외원조 틀려. 그 다음에 채점하다. 3번 반묵자. 김종인 반묵자 누구라고 했는데. 윤리 안 하는 궁금한 사람들은 나무 익히실 걸 찾아보세요. 반묵자. 다 같이 반묵자. 팡팡 뺀다 하면 돈이 나오니 음악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반묵자. 묵자. 진짜 내가 오늘 별짓을 다 한다. 너희들을 왜. 반묵자. 묵자 틀리고 뒷장으로 넘어갔더니 7번 시민불복종. 내가 한 마디 하자. 인터넷에 김종인 5개념 해가지고 시민불복종 이번 시험지 5개념 올린. 당신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내가 언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 했어.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했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 시민불복종이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정의의 원칙인데. 정의야 싸우자 그래. 정의야 싸우자. 너는 뭐니? 글불복종이 되잖아 지금. 부정이와 싸워야지. 부정이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얻는 법이니까. 물론 그 글 올리신 분은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찾아본다 했잖아. 나의 이야기들.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올려준 거야. 저 사람 또 관심병 도졌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7번 틀렸어요. 10번 자연관리 싱어 틀렸어요. 넘겨봤더니 14번 분배 파트 틀렸어요. 칸트 형벌 틀렸어요. 칸트의 동물 틀렸어요. 윤사 생윤 이번에 비슷하게 아주 웃긴 게 18번 욕한 거 아니에요. 18번이 고난도 문항이었던 말이죠. 그렇게 이제 생윤 보셨던 분들이 막 집에 가기 전에 시점 좀 꾸겨가지고 집에 갔고. 윤사. 윤사 다가왔더니 윤사에서는 이제 사단은 성이 아니라 했잖아요. 정의고. 그리고 윤사는 이번에 윤사 틀린 분들 정말 마음이 아파배. 내가 정말 강조했거든. 이거는 또 누가 어디 올린 거 내가 찾아온 것 같은데. 김종이 전설적으로 이거 맞췄다. 뭘 맞췄냐면 중용은 덕과 악덕 사이의 미덕이 아니라 했죠. 악덕과 악덕 사이의 덕이죠. 중용은. 그리고 신은 선악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악은 인간 행위의 결과. 그 다음 사단은 성이 아니다. 정의다. 실존주의는 반합리, 반객관, 반 보편. 이런 사상이다. 하는 거 기억했으면 잘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윤리캐스트를 총평으로 같이 찍는 이유는 첫 번째 생윤사 둘 다 쉽지 않아요. 현역분들한테. 그런데 등급컷으로 봤더니 생윤은 1등급이 44고 2등급이 41, 그 다음 30존대. 윤사는 봤더니 46, 41, 그 다음 30존대. 그 정도로 사탐을 그래도 지금까지 대비한 현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조금 증빙이 된 거죠. 쉽지 않은 시험지입니다. 쉽지 않았어. 너 괜찮아. 쉽지 않았는데 그 시험을 대비하고 있었던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도 열심히 김정익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윤리과목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학평인데, 5월에 봤는데 당장 우리가 6평 때 보게 되면 N수생과 붙었을 때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첫 번째니까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껴봐라. 다른 사탄도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실력이 다른 사람과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잘하든 못하든. 잘하더라도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언제? 6평 때.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꿋꿋하게 나가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학교를 가다 보면 집에서 공부하던 시간 계획과 공부 방법이 틀어집니다. 그때 탐구를 손에 가장 많이 놓게 돼요. 바쁘죠. 이제 내신도 봐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시모집 생기부와 관련된 상담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바빠져요. 그럼 탐구가 손에 놓쳐지니까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에서 탐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꾸역꾸역 해가야 돼요. 할 때 혼자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붙잡고 가니까 내가 붙잡고 가잖아. 생윤은 그래서 여러분들 6시간 안에 끝내는 생윤. 안에 들어가 보면 6시간이에요. 8시간 타이틀을 잡았지만 나머지는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6시간 생윤 틈틈이 들어. 내가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면 저 뭐 밥 먹다 들어요. 뭐 똥 싸다 들어요. 밥 먹는데 미안. 밥 먹다 왜 인강 들어. 밥 먹다 들어요. 밥 먹다 들으라 해놓고 그러네. 자 밥 먹다 들어요. 뭐 똥 싸다 들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요. 들어. 그러면 윤사는. 윤사는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안 해주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생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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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분. 6평 대비 9평 대비. 윤사는 6회분. 누가 윤리와 사상을 위해 이렇게 모의고사를 많이 내냐고. 내가 약속한다 했잖아. 파이널 때는 10위에 제공한다고. 생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기출 커리 잘 따라오시면서. 그 다음에 세미파이널 이번에 나갈 때. 그 세미파이널 모의고사 잘 풀어보시면서. 6평 9평 하나씩 나가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학습할 수 있는 거리가. 생윤 윤사 하나씩 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나가야 되지. 아이 짜증나 시험지 구겨버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캐스트 눌렀을 거라 믿습니다. 캐스트가 재밌는 제목과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가지고 찍으면. 다행히 클릭소가 많이 나오겠지만. 총평 잘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총평 잘 듣지 않지만. 그래도 클릭한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지시라도 다 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 총평 보고 좀 힘을 얻고. 윤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학교를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지만.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있겠지만. 마스크 끼고 수업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폐활량도 정말 벅차고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끼고. 앞에 나가서.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함께 힘내면서. 여러분들. 6평 9평 수능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총평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을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찍었던 해설 강의 토대로. 내가 왜 틀렸지. 왜 18번이 둘 다 고난도 문제였을까. 생윤 윤사 확인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평 보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